좀 알아서 유시를 해주세요. 네 100km로 갈게요. 100km로. 네 100km 유지해주세요. 100km 가면 뒷차들은 안 패고 싶어. 바이바이다. 누가 하긴 바람으로 밤에. 어 우프님 와리가리하면 안돼요. 아 그래요? 아 앞에서 한길로 해주세요. 야 그 전문용어 아니에요. 전문용어 와리가리. 아 더블 드래곤 드라우니 아주. 전문용어. 누가 피파를 하는가 봐. 전문용어 와리가리. 스크린이 와리가리하면 안돼요. 어 고시도 되는데. 차분하네. 돈이 있을지. 아 차랑 반격 유지하시구요. 마지막 코너 지나면서 그린입니다. 네. 내가 들리는지. 지나서 스프레터 구간까지는 추월하지 마세요. 내가 그린 신호 드릴게요. 다들 왼붓 조심하시구요. 안전운전해요. 안전운전. 아 무슨 뱀이 뛰어가는거 같네. 어메인. 우와. 이거 되게. 이거 좀 간격이. 저기 조심형인데요. 초조심입니다. 어우. 간격이 너무 멀어져있어 지금 뒤에. 80스킬로 갑시다 80스킬로. 아 근데 이거. 멋있네요 이거. 네. 네. 안수라다님. 이 코너 들고 출발하세요. 그린그린그린그린. 출발. 그래도 안주신거 아니에요. 아 마세라다님. 아 마세라다님. 그린은 사고야. 마세라다님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린 그린. 오 짜긋 짜긋. 오. 안수라다님 파이팅. 스피 조심하세요. 파이팅. 엑셀 너무 세게 받았어. 까こう. 아 맞아. 피 kilom wascon. 지금은 다해가 식ация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동 några 집중rado 한입 åt Following 긴 fuera 셍 pray 스튜디 фин Bowl 필드 힘 네, 안녕하세요. 지금 1위에, 사라다니님. 지금 1위, 피드백이 나와줘요. 1위 가룡님. 팀 끼리 1위전 하고 있으니까 잘 힘내야죠. 오마이갓. 피드백이 사라졌어. 빨리 도망가세요. 3등 깨달이. 4등 키미님. 5등 인비건님. 6등 캐치님. 7등 마순이 8등 에덴 님 9등 기지 님 12등 로드유스 님 11등 패스 드라이버 님 아 네 아 아 자 이제 그러면 10등 키로는 제 순위 안 부릅니다 아 아 으 아 committee 찍은 초적으로 눈치by nom 으 아 부분 되고 싶음 앞으로 올라오세요 하겠다 좀더 아 아 아 아 아 아 cm 아 아 아 아우 으 그러 Treasury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갔어? 어디갔어? 한 단계밖에 안 떨어졌어 베럴티에요, 지나가세요 먼저 만취가 보면 드라이브 하자 그냥 다들 자주 하시네요 이 와중에 아수라는 24초 찍으셨네 지금 베렙을 보면 아수라단님 24초 886 바리님이 26초 보고 아 또 페널티 먹었어 아 좀 대결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스피치님 스피치 제공 못하고 계세요 이거 페널티 많이 먹으면 지키되는 거 알죠 욕심 그만 그려요 욕심 스피치님 앞에 마수님 가고 계십니다 마수님 긴장하지 마세요 계속 내려가시면 돼요 전방에 배관님 쉽게 운동을 조심하세요 배관님 수준하셨다고요 예예 배관님 사위를 쳐주셨고 키미님 3위로 올라갔네요 잘해 암튼 키미님 바람에서 맨날 고추에 달아요 사기꾼이 진짜 오바 지키미님 네 오바 지키미님 오바지컵말 잘하면서 기피트면 계속 트면이면서 혼날뻔 거고 뱉아달라고 아니요 저는 못했어요 또 대장이 알아요 좀 무시 당했어요 좀 무시 당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멘탈이 안좋아요. 눈이 씨름 많이 당겨요. 오우 너무 기분이 좋아. 한 번에 두 개를 따고 가세요. 다리무지 엄청 차이가 많이 당겨요. 네. 지금 2초. 오늘 드리려고 워스테이션? 아니면 또 획수인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빙이 되고 싶어요. 파이팅. 두 분과 콧바람이 주세요. 누구지? 필드콧같이. 호흡성지. 네. 호흡, 호흡 자자세요. 호흡. 호흡 자자세요. 호흡. 호흡 자자세요. 者 remperease. 호흡, homem. 호흡. 오. 저거 주무신 могу? 호흡. 누가 주무신 하나? 하? 주무시는 것 같은데? 가지고. 호흡 파이팅. 아니야. 굳 automat단석이 동니다. 카페 물러nia는 막판 gloves. 이쁘게 만들었는데 warum. 자 10위권 뒤로 승부해드릴게요 12위 마세라토님이 쿨리 3이셨는데 아까 습긴 하시면서 13등 종디님 4등 와이님 와이님 고추어란다 와이님 13위 13위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보니깐 내가 우수하시네요 15위 15위 서빙님 와이님 15위 와이님 15위로 올라왔어요 16위 서빙님 17위 차차님 아우 왜 이리 저러고 때마다 습긴 하시죠 8위 로뎅이예요 네 뭐라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다른 차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왜 즐기다 아우 차가입으로 이거 뭔 도대체 차이 18위 복수님 다른 차들은 되게 열심히 다니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여유있게 달려있어요 아우 차가입으로 아우 차가입으로 아우 차가입으로 오늘 보냈거든요 어우를 보냈거든요 네 오늘만 좀 고생하시면 내일 교육받고 좀 드시고요 편하실거에요 아우 아우 좀 쓰다고 버리시고 편하지 않으세요 아우 뭐야 벌써 백맞고야 나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나 벌써 백맞고 아우 간다 아우 간다 이 섹터 가운데 간판 틀어져있어요 아우 저거 저거 데미지 먹나? 오 데미지 먹네 네 데미지 먹었어 아 이거 아우 나 36 먹었어 로댕김 데미지 먹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천천히 가지고 보니까 백합 간판 두개도 쓰러져있어요 아직까지 아슬하다는 별 이면 없이 일입니다 오늘 좀 팀킬한 모습 좀 보고 싶네요 하하하하 푸하하하 안시라단님 한술하던 독ro가 예상되니 옷 ½ 간판 떨어져 있는 가판 같은 거 치면 데미지 들어간다. 1위 야스라단님, 2위 가린님, 3위 희민님, 아 이게 갓어? varryu yu가? 시민님 바로 뒤에 백아님 빠르네 어린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잡았다 백아님 잡았다 아 금세 배가 좋은데 왜 진짜로 엉망이 됐어 갑니다 자아 오이 위협하고 있을 때에서 요번엔 내가 운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 간판 없네 스피치님 실력이 전반째가 하는 것 같아요 5번님 네? 3,4등으로 좀 컷 하는 것 같은데 3,4등이요? 네 뒤에서 왔는데 한 CK인가? 네 맞네 가루를 주게 주는데 서빈님이요? 네 화이팅이요 서빈님 네 아니요 컷팅 안 하는데요 원래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은 컷팅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맵상에서 완전 가로우렸던데 컷팅 아닙니다 배가니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내게 안 깨서야 네 툴베니 오 3명 붙었어요 뒤에 캐치님 패밍님 어 배가니 비행기 보니 까지 예 잘 보니깐 보니깐 느끼네요 피지님 7위 나가고 계세요 그 와중에 와인님 10위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죠 4 2 5 5 5 5 5 5 5 아 발음이 너무 월 들어 왔다 마세라 팀 컬이 찍은 타이밍이 어디로 가셨나요 데미지 보셨나 캐치님이 3위로 올라왔어요. 아 나팠네. 가위빼관님, 오위빼관님. 왜 가림님 캐치님만 차에 얼마나 하나요? 12초. 어이구. 캐치님이 스핀했어요. 가림님, 가림님. 가림님, 캐치님 말리할 필요 없고 최대한 버킹당. 네. 팀 뭐예요? 팀 없어졌는데 아직도 팀 하고 있어요. 화이팅! 팀 없어졌다니깐요. 팀 나게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팀, 팀 카톡을 하세요, 카톡. 뭐예요? 쪽지로 하세요, 쪽지로. 카톡을 하세요. 와, 좁지. 하하하. 아, 맞춰졌어. 와, 제가 이거 뭐 불러주셨다고 큰일이 없나요? 네. 네, 끝으로 많이 했어요. 1, 2, 3등까지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졌네요. 아, 좀 굉장히 좋아하네요. 아, 수라다님은 똑주라서 재미가 없어요. 안 몰랍니다. 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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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세라틴이 죄송합니다. 캐치님, 어저께 3등까지 올라왔죠? 오늘 좋았어요. 오. 캐치님, 오늘 드라이브 가네요. descending 하실 적이 아닌데요. 여기 достаточно Geraltiki attend. 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물emo つま know 네, 비켜줄게요. 회장님, 저 앞에 그치니 봐주지 마요. 왜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예? 봐주지 마요, 앞에. 아니요. 안 봐주지 마요, 못 따라갑니다. 아,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 요새 되게 느려요. 12분 뒤로는 보면, 하드 트랙 바깥에 있어요. 아, 찌른데요. 아, 왜 바깥에는 트랙이 없으세요? 트랙 안 해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달리다가 트랙 바꾸고 나가면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볼 때마다 트랙이 바깥에 기술을 줄 것 같아요. 그래도 로댕 님이 지금 바깥으로 안 나가면 돼.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숨 있는 줄 알지. 로댕 님, 이에요, 꼽수님. 로댕 님, 이에요. 순회, 지나갈게요. 아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나갔어요. 네, 많이 있군요. 남았어요? 아, 가셨어요? 어! 어, 왜 그래요? 어이구. 다퀴 하다가 퇴퇴 됐어요? 빨리 가요. 잘랐네. 서비 팀 이겼다. 됐어 됐어. 저 할 거에요. 내 자존심이 지킨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저 할 거에요. 팀킬. 팀킬 나오네.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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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아수라단이 못하고 있잖아 이건 아수라단ällen 아수라단이 못하고 있던데 지나가요 뒤에도요? 네 네 네 지나갈게요 네 두근님 지나갈게요 아 아 음 음 아 잘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버 안하니까 아 맞습니다 대관님 때문에 가림님 뭐 앞서 가셔도 전혀 걱정이 안되는데 습힘 하셔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도 나가지 오 이제 습힘 안하시네 네 되게 된거죠? 아 도둑을 버리셨나요? 네 도둑을 잡히라 지금 네 아 아 10초 됐어요 지금 아 아 서비님 네 네 아 계속 확신하고 있어요 아 타이어가 조금 다른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밖에 안다른거 같은데 9초 혹시 로돌스트님 저기 출밭에 나갔다 내려가고 오셨어요? 네 네 그거 조심해야되요 나갔다 내려가시면 아 아 아 출밭에 갔다 오시면 아 나갔다 오면요? 네 타이어에 프리빵만 묻어있어가지고 아 진짜야? 네 진짜 그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네 스핀 잘돼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천천히 가야돼요 네 좋은가게 해드렸습니다 네 좋은가게 해드렸습니다 와 서비님 같이 돌죠 다음 차이가 다시 돌죠 네 화살이 해보셨라 오 전입시가 2번 нос 네 소양 눈이 10분 16렙째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닭살됐어. 이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스님 핸드 들어오셨네요. 네. 이 앞에 로댕이 맞으셨나요? 최민님 데미지 먹을 수 있나요? 로댕이 드세요? 로댕이 드세요. 근데 차를 수리를 안 해도 되나요? 수리 끄는 거 아니에요? 수리도 따로 있어요? 네. ... 뭐하러 이게 ㅠㅠ 안돼 안돼 안돼. 아... 혀 breakthrough Preston Lord ، rinse. expressions played 푸 Ж danach 마지막 랩이다 캐치님으로 피트에 있네요 벌써 들어가 있겠네요? 네 캐치님 4위, 5위 기다림이 없는데 같이 들어가요 네, 가야 될 거 같아요 이 분이 잘 마시는 거예요 이 진님도 피트인 아마 브레이크 도포시셔야 될거예요 맛있다 무뎌이 파이팅! 너무 어렵다 이거 커트백이 있나? 고춧가루 아수라라는 가린잎이 튀기면서요 이제 가린잎이 튀기지나가요? 근데 다 돼요 가린잎이 튀기지나요? 가린잎이 튀기지나요? 배팅 배팅 배가 님이 지금 튀기지 않았어요 배가 님이 튀기지 않았어요 배가 님이 익선 배가 님이 komplettes 배가 님 모두 nurtured 배가 님 완전 팬 먹 mascara 그 다음에 희생 2 2 어 캐치님 성공했다 캐치님 성공했다 캐치님 2등 1등 배관님 캐치님 2등 동동 아수라다님 캐치님 타이 안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피 올 것 같아 구름이 많아지는 것 같아 지정와라 그래 피가와라 집중하세요 캐치님 집중하세요 뒤에 아수라다님 붙었어요 아수라다님한테 캐치는 되는데 뭐 뻔이죠 빈디고는 캐치님 안했어요 아직 캐치님 하셨어요 아니요 이 그 까 까 까 까 고등 그 와중에 와이 먹으면서 어준이 달려서 지금 취리 10등에서 출발해서 취리까지 올랐을 와이는 어 대박! 오늘 쇠리 얄밉지? 안녕하세요 와이 입니다 앞으로 커지 않으면 이제 출선 견디신게 되겠는데 네 맞아요 우와 팔꿈습니다 그러면 찍고 꼴등하면 되지 역시 프레이 예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기다려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적절한 드라이빙이었어 메디님이 하신 말씀을 드리는구나 우와 파이어 하나 가지고 10등을 빌려준다 엘 캣이 안하시네요 야 지금 몇몇 캣이니 1등이에요 그치? 우와 아 아니 패치님 그럼 그렇지 국수님 지나가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피트 안 돼요? 노피트 안 돼요 됐고 왔습니다 살려라 고생님이 지도하세요 노피트 기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천천히 가면 기름이 안 돼요 저렇게 먹었을 텐데 기름이 없으면 찍히면 되죠 그러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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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렙은 키치님 1등입니다 2분 24초 815 키를 새로 봤더니 이제 정정하러 갔네요 오! 오 추월했어 아 룰올콩대 대피에 천국인가요? 네 저에요 많이 네 네 다시 추워요 다시 추워요 일단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비켜줘도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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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가 있는 아패트 소리가 된다고 하시네? 어? 어? 이름 때문에? 그니까 하긴 하셔야 될거에요 아마 좀 쥐어 짜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밑은 좀 오래 맛보고 싶어서 하하하하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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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디고님 아저씨네 인디고님 이제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육수로 맥불 로댕님 앞이 백마크로 가실까요? 네, 로댕님. 로댕님이 저렇게 쉽게 비켜줄 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잘 비켜주시네. 아, 싸울라이트! 아, 죄송합니다. 아, 조심하려고요. 저도 고소도로에서 많이 맞습니다. 장난있어요. 하하하하 여기는 뭐 일반 그 낮추는 헤트도 없잖아요. 상냄테크이잖아요. 네. 갑자기 클락션이 있었으면 엄청 싫어할게요. 안녕하세요. 2, 3, 4등. 나레비 샀어요, 나레비. 5등, 키미님 어, 이케 켜주니까 화이팅 안 왔어요? 뭐 하나 여기까지 나왔어요. 오, 먼저가세요. 오, 먼저가세요. 먼저가세요. 네, 마수님, 티비 마세라키님 와, 입 빼꼈어. 앞에 제미 뜰 줄 아있어 어! 뭐야! 제미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님 에덴님은 슈트랙이 왜 이래요? 제가 지금 자기가 따라다 줄게요 제가 지금 잠깐 차 좀 피워봐요 제미 어떻게 지나면? 어디있으니? 응, 아수라자님이랑 백안님이랑 차이 나는데 누구랑 차이가 나려고요? 아수라자님이랑 백안님이랑 뺑마커틱으로 우린다 아이고 막했다 아이구, 2,3,4등은 계속 뺏더라고요 아 뭐지? 재밌겠다. 수고하셨습니다. 혜민이 빨리 따라가시면 돼요. 사람이 아직 안 줄어요. 뒤돌아가세요. 쓸 수 있어요. 혜민님 뒤에 와이님. 표지판이 하나둘씩 날아가는데. 없어요. 큰일났어. 표지판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없으니 좀 더 갈게요. 네. 와이님 언제 따로 샀어요. 달라요. 손님 저도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백마크가 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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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가님은 배내비 26초대인데. 지금 불쌍하고 계세요. 마오곱 HCIALCO. rag기베리. 물 때려주세요.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돼지님.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가ilst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캐치님 아수라단이에요. 사과사 배틀. 구름이 끼는데요. 네. 들어가세요. 10분간. 20분간. 고춧가루. 1분간. 사과사 배틀. 주주님 지나가세요. 오전쪽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누가 딱히 맞았어요. 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제자리로 돌아오 Shel-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고생님 시작할게요. 고마워요. 오우. 너는 내가 표가 안 되는 건데? 아니 표가 안 돼요. 이거 테스트가 없어져서. 오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따라왔던지 믿었어. 아 저기서 계속. 못 봐. 차에 가려가지고. 드래그 포인트를. 두 번 했어. 두 번. 네 두 번. 근데 아스라딘 두 번 갔어. 하하하하. 다문이 우조적인데요. 그래도 다음 비퀴 다 먼저 보내고 나서 갔어요. 나이스. 맨 하나. 대신이 뭐 저거 어쩌고 0살이었습니다. 데미지 많이 썼어요. 네 할게요. 파리 님. 스윙. 파리 님. 파리 님. 파리 님 왜 이렇게 치켜주셨어요? 오우. 파리. 파리 님. 오리. 왕 님. 여기 백완 님. 이 히. 그치? 아 망했어 펜치님 펜치? 펜치님 3위로 쳐집니다 망했어 이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8회 선두 2번이 28냄명 아 살고 죽겠다 하하하 펜치님 아까 고속도로에서 사과 안 오셨나요? 차 움직인다 차 움직인다 키븐님 차 움직여요 그리즈 조심하세요 키븐님 차 바로 지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 키븐가 분리 떨어지네 여 인 키븐님 똥 싸러 간 사이에 와이님 4위로 올라갔어요 해가님 4위 위 와이님 왜 이틀 하던데요? 어 와이님 8위 와이님 4위 아 와이님 4위 와이님 4위 로 올라갔어요 백안님 5위 와이님 4위 여기 와이님 6위 와 누가 내 뚜껑을 설마 높이 뜨려구야 대관님 들어갔구나 대관님 혜진님 지금 3등인데 뭐가 망해요 아이 속도 마주죠 3등이면 바꿔보는데 제가 망했어요 자기 스스로 멘붕했어요 멘붕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 필드 빼놓고 올려놨구만 필드 빼놓고 올려놨구만 이제 헬드하고 아우 안돼 아우 아 참 못냈어 형님 빨리 가세요 죄송해요 아니 땡바지컬을 다 맞게 해주면 낙적하면 어떡해요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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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날 기름 갖고 싸워요 아니 배상기 없어요? 카치 님이 숫자에 숫자에 대기하실 것 같거든요 희름으로 집한 사람이 카치 님 밖에 없어요 카치 님이 지금 티켓이 나오는데요? 지킴 intelligence 지민 ironically 카치 님에서는 지킴 Switch pra- ½ 이제 카치 님은 취미 안팎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내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내가 한 번 더 줄 수 있어. 다윗 와니님. 또 지나갔어.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쓰려하니까 지나가죠. 파이널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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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파이널에 들어갔어요. 맨날 길을 이상하게 넣는 캐모씨가 있더라고요. 오오오오오. 어? 죄송합니다. 잘린다. 잘린다. 죄송합니다. 이쪽은 입으셨죠? 네. 죄송합니다. 아. 저런색 잘 잘리는데. 보통? 아. 이것만 같이 들어가면 돼. 이것만 같이 들어가면 돼. 이것만 같이 들어가면 끝난게. 매관님 실수 한 번만 하세요. 원피트 충분히 되네 이거. 그래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패드리러에서 기업할 줄 알게 없습니다. 매관님. 더 귀여운. 더 귀여운. 더 귀여운.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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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라다님 꼬리. 가리는 주행 영상 우승 한번 해야겠는데. 가수라다님 꼬리. 아우.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내 기분이 있네. 오 나가버리면 그게. 일대에 있어. 도에서. 아하핫핫핫핫. soul. 아핀핫. 원희님 먼저 갈게요 아니 백안님이 마지막 케어핀에서 그 강제 피신 한 번 딱 했으면은 멋있는건데 와 쌤님 수고하셨어요 네 먼저 가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로딩 12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마스라다님 똥침 두번 죄송해요 아니 진짜로 브레이킹 타이밍을 밟았는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브레이킹을 놓치기 쉬워요 미끌려 나가는거 있잖아 아 그렇게도 마지막 코너는 진짜 차가 가리고 있으면 본착 어려움을 하세요 캐치미님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력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아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캐치미님이 이런 분이 아니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외국에서도 캐치미 캐치미는 다 알았는데 어? 사이드님이랑 오즈페펜 해야되나 네? 어? 오늘 사이드님 안하셨나요? 사이드님 팀 안 해체됐다니까 바로 안 온대 바로 팩팩을 내일만 탑니다 메타 썼어 흐름이 없어서 어? 근데 왜 기름을 이렇게 넉넉하게 넣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데 갑자기 양보 몇 리터 넣었어요? 다들 저는 90 만땅 넣고 60 넣고 만땅 넣고 90 넣고 60 60? 네 17리터 남았어요 저는 18레벨에 피트인하고 60 넣었어요 저는 46리터 남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오늘 총 120리터 정도가 넉넉하게 필요한데 그 120리터가 중간에 넣게 되면은 중간에 60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60을 넣는게 아니고 60까지만 넣는 거잖아요 그죠 60까지 아 맞다 60까지 아 그러네 참 잘했다 아 그러니까 90 넣어놓고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30 더 넣는다고 30 세팅해 놓으면 기름 안 넣어요 아 그럼 나 기름 아 그래 어쩐지 아까 전에 피트 들어갔는데 되게 빨리 보내주더라고 아니 지금 투카를 처음 몇 시간 한 사람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어 아니 피크르들은 교육이 굉장히 잘 됐구나 착한 녀석들 이러고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아 아 이거 제가 나와야 되죠 아 저는 캐치는 빨리 안간줄 알았어요 빨리 빨리 오시길래 아 피트전략 나이스인줄 알았어요 그니까 와 바로 딱 지나가지고 네 오늘 전 날아온거라 이거 티피하신 분들 나와야 되죠 네네 비트나 피트 들어가신분들 네 티피하신 분들 나와주세요 다 오늘 혹시 마지막에 기름 떨어지신 분은 나가지 말아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인랩에서 기름 없으면 디큐가 됐었는데 지금은 혹시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디큐 안돼요 저번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케모씨라고 어떤 분이 인랩에 기름 없어가지고 디큐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아 아 그 케모씨하고 했던 거 제가 지금 했어요 어 인디고님 디큐 왜요? 못들어왔어요? 응 돌고 AI가 돌다가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 디큐 안 당할 거예요 네 네 저번에 제가 그렇게 디큐 당했는데 그게 업데이트되면서 수정했어요 네 해치됐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디큐 됐던 건 디큐가 아니라는 거 그때는 디큐라는 거 그때는 디큐라는 거 그때는 디큐예요 그냥 그렇게 말 안 할라는 거 어 근데요 네 김형으로 유기당하기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 기름 왜 항상 나 기름 때문에 망하지? 사연이 많죠 너무 개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삼수를 못하는 거 같은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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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 아까 전에 저도 배신 물 양... 그니까 제가 그거 두 번째에서 그거를 안 한 거야 30리터 해놓으면 30리터 들어가는 줄 알았던 거야 아... 오 그게 아니다. 그죠 그죠 그죠. 아...